어제 제네시스 GV70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제네시스에서 GV의 뜻은 G는 제네시스를 뜻하고요, V는 Versatility, 다양성을 뜻합니다. 어제 강렬한 레드 컬러가 적용된 디자인의 차량도 공개되었는데, 이 차량은 GV70에서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전면부의 아래쪽에 좀 더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민트 컨셉카에서 보여주던 휠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20인치 휠이 적용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머플러가 아니라 진짜 배기구가 적용되어 보이는 동그란 배기구가 장착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동그란 배기구가 차량을 아주 스포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듀얼 배기구가 장착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로 좀 더 강화된 브레이크 캘리퍼와 패드 등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디자인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호평일색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제네시스 GV70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은 4700으로 알려져 있고, 축거는 2875mm, 전폭은 1915mm, 전고는 1630mm입니다. 이 차량과 가장 비슷한 크기의 차량이 바로 벤츠의 GLC입니다. GLC의 전장이 4670mm이고, 축거는 동일한 2875mm입니다. 만약 현재까지 공개된 GV70의 재원이 진짜로 맞다면, 벤츠 GLC의 크기와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V70의 휠 베이스만 따지면, GV70의 휠 베이스가 산타패보다 물론 110mm가 더 깁니다. 하지만 GV70은 후륜구동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앞쪽의 오버행도 짧고, 대시2 액셀의 길이도 좀 더 길기 때문에, 휠 베이스를 전륜구동의 차량과 비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가 길다고 해서 차량 실내 크기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패랑 비교하기보다는, GLC 차량과 비교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GV70은 2.2 디젤과 2.5 가소린 터보, 3.5 가소린 터보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GV70 2.2 디젤 모델에는 2.2의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장착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서, 최고 출력은 210마력을 나타내고, 최대 토크는 45kgm포스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2.5 스마트 스트림 가소린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304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43kgm포스입니다. 그리고 3.5 터보의 최고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는 54kgm포스이고, 두 모델 모두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제네시스 GV70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부 국가에서 출시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비와 환경규제가 심한 유럽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곧 공개될 제네시스 G80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제네시스 JW 전기차, 그리고 GV70에도 전기차 버전이 나올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